오늘 하루 다 정리해야죠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중에서 한 5 60문제 정도 제가 선별을 해서요 근데 이 문제가 뭐 똑같이 나올 거다 그런 문제가 선별된 게 아니고 한 문제 가지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로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과정 자체가 1일 강의니까 오늘 하루 좀 잘 들어보시면 좀 정리도 하고 또 아직 준비가 조금 미진한 분들도 오늘 뭐 수업 잘 들으면 시험대까지 기억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6시간이죠 일단 7페이지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신 거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되는지 합계에 먼저 보면 될 것 같네 다 나오는데 보니까 다 출제는 되는데 빈출되는 부분이 있죠 종합원가 그 다음에 정상 표준 손입분기점 관련 원가 분석은 당연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결합원가 계산 몇 년 한 문제씩 예 나오고 원래 이제 그 전략적 원가 관리 보면 원래 얘도 몇 년 한 문제씩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최근 5년 전부터 좀 안 나오기 시작하다가 최근에 또 나와요 나오는데 뭐 사실 전략적 원가 관리 파트는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예 안 나오고 하는 파트는 없어요 자본예산 얘는 사실 잘 안 나오는 파트이긴 해요 대체가격도 의외로 조금 잘 안 나오고 대신 이제 결합원가 계산은 잘 매년 나오고요 그 다음 종합예산도 잘 나옵니다 종합예산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까다로워요 현금예산도 있고 제조원가 예산 보면 기말 재료는 몇 퍼센트 이런 내용들도 많아서 좀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골고루 문제를 선별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일단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시간이 좀 6시간 길긴 해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11페이지 보면 2번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또 정리할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주제를 좀 보면 이번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개별 원가 계산 그다음에 정상 원가 계산 회사는 X 1년 초에 설립됐다 그럼 기초 재고는 없고요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했으니까 정상 원가 계산이면 가장 첫 출발점이 예정 배부율부터 시작이 되죠 그럼 뭘 찾아야 되냐면 예산 자료는 당연히 찾아야 되고요 또 조업도를 어떤 걸로 쓸 것인가도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조업도라고 하면 노동 시간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무조건 노동 시간이 아니니까 자료에서 조업도를 뭘로 쓸지도 찾아보셔야 되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기준은 기계 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조업도는 기계 시간이 되고요 연간 제조간접비는 8만원 기계 시간은 4천시간이니까 예정 배부율은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기계 시간당 20원 하시면 되고요 X 1년 중 작업 101, 102, 103을 착수했다고 돼 있고 101, 102, 103의 원가를 보니까 직접비는 실제 원가로 집계가 돼 있고요 제조간접비에 대해서는 실제 조업도죠 이 조업도는 실제 조업도의 제품별 X 1년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8만 2천원이 되고요 그리고 101, 102는 완성되었고 103은 작업 진행 중 기말제공품 이 중에 101번은 12만원에 판매됐다 당연히 X 1년 말 현재 판매되었으나 102는 판매되지 않았다 당연히 매출은 101이 유일하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가 정상원가 계산이라고 하면 일단은 예정 배부율을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정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배부 차이를 계산하고 배부 조정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죠 정상원가 계산이 가장 심플하게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배부 차이가 얼마냐 그걸 많이 물어보죠 그러면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풀면 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고요 좀 이제 꼬아서 문제를 내더라도 다 풀 수 있어요 먼저 예정 배부율은 8만원 나누기 4천시간이니까요 기계시간당 20원이 되는 거죠 기계시간당 20원 예정 배부를 할 건데 예정 배부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주의사항이 실제 조업도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물음과 별도로 만약에 이 문제가 배부 차이만 물어보는 문제라면 실제 조업도는 몇 시간이에요? 3,800시간이라고 3,800시간 그래서 실제 조업도 3,800시간 하게 되면 예정 배부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7만 6천원이 돼요 그러면 배부 차이 계산하려면 이제 어떤 자료가 있어야 돼요? 실제 제조 간접원과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제조 간접원과 자료 보니까요 8만 2천원이래요 그러면 실제가 8만 2천원이 되니까 배부 차이는 6천원 과소 배부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문제죠 일반적인 문제 그럼 이거를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단기의 영업을 개시했으니까요 기초 재고는 없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가 있죠 그러면 만약 이 내용을 가지고 제공품 계정을 작성한다고 하면 직접 재료비는 얼마가 돼요? 얘는 6만원이지 뭐 6만원 실제 원가니까 직접 노후비는 얼마가 돼요? 6만 4천원이 됩니다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돼요? 얘가 오는 게 아니고요 정상원가 계산이니까 얘가 와야지 얘가 7만 6천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이 되겠죠 완성품은 뭐가 완성이 됐어요? 작업번호 101, 102가 완성이 됐고 기말 제공품은 103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계정을 보면 단기의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기초 제품은 없었고 단기에 완성된 제품 입고가 되는 거죠 얘가 작업번호 101, 102가 되고요 판매 기말을 보면 작업번호 101이 판매가 되고 102가 기말 제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 이렇게 원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제조 간접원과는 어디 고려하면 안 돼요 정상원가 계산이니까 결국에 이 7만 6천원의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일부는 103번 일부는 101번 일부는 102번에 뿌려져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배부 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라고 한다면 매출원가는 101번이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요 기말 제품은 102번이 기말 제품이 되고 기말 제공품은 103번이 되는 거죠 요거에 이제 각각 원가를 보면 얘네들은 이미 다 추적이 돼 있잖아요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는 어떻게 예정 배부율 20원 곱하기 각각 실제 기계 시간 곱해 주면 되죠 실제 기계 시간을 보니까요 1400, 1800, 600 시간이에요 1400, 1800, 600 시간 해서 101번, 102번, 103번 원가 계산할 수 있죠 원가를 보니까요 8만 원, 9만 원, 3만 원이 됩니다 8만 원, 9만 원, 3만 원 이 금액이 바로 배부 차이 조정 전 금액이 되겠죠 만약 문제에서 배부 차이 조정 전 잔액이 얼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금액이 되는 거고요 배부 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8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난 상태에서 얘는 이미 손해 계산서에 매출원가에 반영이 되겠죠 끝난 상태에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얘를 하는 거라고 얘를 자 그래서 실제 발세 원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6천 원 과소 배부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계산한 상태에서 이제 뭘 결정해야 돼요 배부 차이 조정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조정한다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실제 원가는 8만 2천 원 발생이 됐는데 나는 7만 6천 원만 배부했기 때문에 6천 원을 덜 배부한 거죠 그럼 이거의 조정 대상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가 돼야 되는 거예요 7만 6천 원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 문제는 기초 재고가 없잖아요 만약에 기초 재고가 있다면 있다면 요거의 조정 대상은 기초 재고는 빼야 된다고 왜 요걸 바꿔주는 개념이니까 됐죠 이 7만 6천 원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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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져 있어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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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 비례로 하는 게 바로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이라고 우리 문제에서는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예로 하는 게 아니고 예로 하자 라고 했잖아요 이게 총원가 기준 비례배분법 자 그러면 총원가를 다 합해 보니까요 20만 원이냐 20만 원 그럼 비율 따지면 어떻게 돼요 각 제품별 비율이 40% 45% 15%예요 자 얘가 40% 45% 15%라고 그럼 매출 원가에 조정되는 배부 차이는 6,000원에 40%니까 더하기 2,400을 가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배부 차이 조정 후 매출 원가는 얼마예요 8만 원에서 2,400 더하니까 8만 2,400이 되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 원가 계산 문제를 여러 개로 여러 각도로 낼 수가 있다고 이게 가장 심플한 케이스 조금 복잡하게 낸다면 이렇게 내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뭐 물어봤어요 X1년 매출 총리익 물어봤으니까 매출액은 주어져 있잖아요 12만 원으로 12만 원에서 8만 2,400 빼면 되겠네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4번 이 문제는 사실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문제일 수 있어요 제조 원가 흐름이 대한 문제 될 수도 있어 왜? 지공품, 제품을 다 보니까요 자 요 구조는 표준 원가 계산에서와 구조와 똑같아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표준 원가 계산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얘가 2,400원 배부되고요 나머지는 얼마씩이냐면 2,700원, 900원이에요 2,700원, 900원 가산하면 되죠 결국에 여기 얼마 2,400원 가산해 주고 여기에 2,700원 가산해 주고 여기 얼마 900원 가산해 주면 끝나는 거죠 자 이제 회계 처리 회계 처리 왜 이렇게 오늘 아침이어서 그러나? 이렇게 분위기가 쳐져 있네 아침에 한 6시쯤 학원 나와 보세요 분위기가 엄청 업되고 활기차 할 거야 어디로 오면 되냐면 강남역 내려 가지고요 뒷곱목으로 쭉 걸어 보시라고 엄청 시끄럽고 활기차 아침부터 다들 기분이 좋고 시험 끝나고 시험 끝나고 아 또 잊어버렸네 또 그 생각하다가 활기차고 좋더라고 단점이 하나가 있어 단점이 다들 비틀거리더라고 비틀거리더라고 자 회계 처리 회계 처리 가끔 이제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도 나오더라고 회계 처리 자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먼저 집계 집계할 때 얼마가 발생이 됐어요 8만 2천 원 발생이 됐죠 그러면 제조 간접비 통제 기정에 8만 2천 원 하고요 대변은 뭐 전기료 수도료 등 제 경비가 8만 2천 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계산 분개 제공품에 대체를 해야 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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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이거 없애줘야 되잖아요 통제 계정을 통제 계정 8만 2천 원 떨어내고요 차변도 이제 8만 2천 원 제공품에 떨어내야 되는데 얼마가 예정 배부 돼 있어요 7만 6천 원이 배부 배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부족해요 6천 원 얘가 바로 과소 배부가 되죠 약간 배부 차이 자체가 차변 잔액이면 우리는 과소 배부라고 유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없애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배부 차이 조정이라고 과소 배부 과소 배부 6천 원을 떨어내고요 여기도 6천 원이 와야 되잖아요 매출 원가 조정법이라고 하면 101번 매출 원가에 반영하면 되고요 기타 손임법 처리한 다음에 기타 비용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매출 원가 101번에 얼마를 더 넣어줘요 2400을 넣어주고 기말제품이 얼마를 2700을 넣어주고 기말제공품이 얼마를 900원에 넣어주겠다 이게 바로 회계 처리라고 됐죠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 실제 발생한 제조 관접비가 7만 6천 원 이미 들어가 있고 추가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3번은 종합원가 계산에 관련된 문제 1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단기 발생 재료비가 150만 원 가공원가가 88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면 얘가 먼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기초물량 2000개는 추가적으로 40% 진행이 되고요. 단기착수물량이 60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입선출법일 때 또는 평균법일 때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뭐냐면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내용이죠. 먼저 선입선출법을 가정을 한다고 하면 150만 원에 대한 재료원가의 재료원가 환산량은 사실 예조에 자 이 만 원인데 얘를 산출 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왜 만 단위가 되냐면 여기 6000 단위하고 이 4000 단위가 되는 거죠. 자 이 2000 단위는 반영시켜 주면 안 되죠. 자 얘는 이미 전개 60% 만큼 진행이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단기 발생한 150만 원하고 무관한 물량이에요. 결국에 이 6000 단위, 4000 단위에서 만 단위가 된 거라고. 즉 6000 단위 더하기 4000 단위가 된 거죠. 그래서 선입선출법 하에 재료원가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 보면 150원이 되고요. 가공원가 같은 경우에는 공정 전반에 균등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기초정품 분량 2000개는 40% 진행이 됐죠. 그럼 얘는 몇 개? 800개에다가 얘는 단기 착수 완성 분량이니까 6000개 하면 완성품의 가공원가 환산량은 6800개가 되고요. 기말 제공품은 4000 단위인데 50% 진행이 됐으니까 2000개만 반영하면 되죠. 그래서 가공원가의 환산량 당위당 원가는 100원이 돼요. 그러면 이제 4단계까지 끝났으니까 완성품 기말정품 원가 계산하면 되겠죠. 선입선출법일 때 또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를 빠트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원가 34000원을 넣어준 상태에서 재료원가는 얼마만큼 더? 여기 6000개만큼 더? 그래서 6000개 곱하기 150원 하면 되고요. 가공비 환산량은 6800에 100 하면 되겠죠. 기말제공품은 재료원가는 4000개 150원씩 가공원가는 2000개 100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선입선출법 하에 완성품 기말제공품이죠. 평균법일 경우에는 기초물량을 단기착수로 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00개를 단기착수물량이 가산을 하고 재료비도 24000원을 넣어주고요. 가공비도 10000원을 넣어주죠. 원가 넣어줬고 수량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량은 너무 당연한 거야. 왜 당연하냐면 얘 자체를 단기착수한 걸로 보기 때문에 재료비 환산량을 얼마만큼만 가산하면 돼요? 요거만큼 가산하면 돼요. 2000개. 그래서 재료원가 같은 경우에 선입선출법 평균법의 재료원가 환산량은 어떤 차이가 나요? 바로 기초수량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얼마를 넣어주면 돼요? 2000개를 더 넣어주면 돼. 자 그러면 이 2000개를 요쪽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마저 단기착수한 물량으로 보기 때문에 얘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총 완성품의 재료원가 환산량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8000개가 되는 거라. 8000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가공원가 환산량은 얼마가 늘어날까? 자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을 반영해 줬잖아요. 40%를 근데 아예 단기착수한 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넣어주면 돼요? 요만큼 더 넣어주면 돼. 이게 바로 뭐예요? 기초물량의 기초진흥률 만큼이죠. 몇 개를 더 넣어주면 돼요? 1200개를 더 넣어주면 된다고. 요렇게 넣어주다 보니까 완성품의 재료원가 환산량은 몇 개? 8000개. 가공원가의 재료원가 환산량은 몇 개? 얘도 8000개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때? 얘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결국에. 이해되세요? 단순히 암기하지 마시라고 그림만 봐도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환산량 단가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자 얘가 127이 되고 가공원가는 89가 돼요.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죠. 완성품은 몇 개? 다 8000개 곱하기 127. 8000개 89 하면 계산할 수 있고요. 피말조공품은 4000개 127 더하기 2000개 89 하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또 하나 우리 문제처럼 여기 기초제공품의 원가가 재료원가 가공원가 구분이 돼 있으면 구분이 돼 있어야지 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얘가 구분이 돼 있고 얘가 없으면 평균법 이해되세요? 자 평균법은 기초제공품의 진행률이 의미가 없어. 왜? 무조건 단계착순활로 가정하니까. 반대로 얘가 있고 얘가 구분이 안 돼 있어. 그럼 선의선출법이라고. 포인트가 뭐냐면 평균법은 무조건 얘가 구분이 돼 있어야 돼. 선의선출법은 무조건 진행률이 있어야 돼. 선의선출법 같은 경우에 얘 구분 안 돼 있어도 돼. 얘가 구분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선의선출법. 그렇게 이제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고. 주로 이제 조금 쉬운 문제라고 하면 뭐만 물어봐야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만 물어볼 거야. 무슨 환산형의 차이라든지 환산형 단가의 차이가 얼마. 그거 물어볼 때는 다 물어봤잖아. 이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고. 연습용으로 좋은 문제지. 자 옳지 않는 것. 일단은 1번 볼까요. 평균법을 사용한다면 가공원가 환산형은 1,000개. 평균법이면 맞네. 8,000개, 2,000개니까 1,000개. 2번. 평균법을 사용한다면 기말정품은 68600. 얘를 말하는 거겠죠. 이거? 이거 맞어. 68600. 얘가 68600이 됩니다. 자 3번. 선인선지법을 사용한다면 완성품 원가는 1614000. 얘도 맞아요. 얘가 1614000이 돼요. 맞고. 4번. 선인선지법을 사용한다면 기초 제공품은 모두 완성품에 배부된다. 맞지? 이거 넣었잖아. 5번. 완성품 원가는 선인선지법으로 계산한 값이 평균법으로 계산한 값보다 크다. 평균법 계산하에 완성품 원가는 얘가 1,728000이 돼요. 뭐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지. 이게 틀렸네. 5번이. 14페이지. 5번. 이거는 이제 변동 원가 계산에 관련된 문제. 변동 원가 계산에 관련된 문제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초변동 원가 계산의 이익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원래 전부 원가, 변동 원가 계산의 이익 차이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초변동 원가 계산의 이익 차이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어쨌든 전부 원가, 변동 원가 계산의 이익 차이는 고정제조 간접비라는 거 변동과 초변동의 이익 차이는 변동, 뭐예요? 가공비죠. 변동 가공비 변동 가공비를 하면 직접 노무원가고요. 변동 계조 간접 원가 그럼 둘이 합해 보면 전부 원가와 초변동의 차이는 재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공비 차이죠. 자, 5번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일단 자료 정리가 중요한데 변동원가 계산 파트부터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자료를. 관리 행위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요. 왜 얘가 좋냐면 전부원가, 변동원가 이익 차이 계산할 때 우리는 한쪽을 알면 다른 쪽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전부원가 계산의 이익보다는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이 훨씬 쉬워요. 이거 자체가 변동원가 계산 손익계산서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전부원가 계산도 계산할 수 있고 소병돈도 차이 계산할 수 있다고. 관리 행위는 당연히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한번 항상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고 현황을 보니까요. 이렇게 X1년, 3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기초 재고는 없었고. X1년의 기말 재고는 없네. 그럼 이때는 어때요? 전부, 변동, 초변동, 이익이 다 똑같아. 그런데 주의사항 하나가 있죠. 전부, 변동, 초변동, 이익이 다 똑같은 이유가 얘랑 얘랑 같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얘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얘가 둘이 있을 때는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뭐예요? 전기, 단기, 원가가 동일할 때만 같아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이때. 여기는 기말 재고가 늘어났네. 어디가 이익이 커요? 전부원가가 제일 크고 변동, 초변동이죠. 그렇죠? 이때는 반대네 이제. 이때는 기초 재고가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초변동이 가장 이익이 크고 그 다음에 변동 전부원가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1, 2, 3년도가 있는데요. 기초는 원래 없었고 X3년도 보니까 기말 재고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1, 2, 3년 다 합했을 때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초변동원가 계산의 이익은 같을까? 다를까? 얘는 무조건 같아. 전부 변동, 초변동의 이익 차이는 그 기간의 재고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지 롱텀으로 보면 다 팔렸기 때문에 이게 똑같다고. 이해돼요? 자, 그래서 문제 바로 볼게요. 위 자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1번. 3차 년도까지 전부 변동의 무적 영업소인 통일이 맞는 얘기라고. 왜? 다 팔려버렸으니까. 전부 변동, 초변동의 이익 차이는 재고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잖아요. 다 팔리면 이게 똑같다고. 초변동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1번은 맞아. 자, 이제 모름과 별도를 한번 찾아보자고. 한번 찾아보자고. 자, 그러면 지금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 되게 쉽죠. 왜 쉽냐면 이미 요거를 작성해놨기 때문에 판매량만 여기에 곱해버리면 얘 빼면 이익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전부 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에 뭐가 들어가요? 얘가 원가에 들어가잖아요. 전부 원가 계산에서의 제조 원가는 요거하고 단위당 고정비를 더해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매년도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비를 계산해보면 자, 지금 X1년에는 40만 원인데 4만 개 생산했으니까요. 당위당 고정비는 10원짜리잖아요. 그렇죠? 자, X2년도에는 40만 원을 5만 개로 나누면 당위당 고정비는 8원짜리가 되고요. X3년에는 40만 원을 2만 개로 나누니까 20원짜리가 돼요. 그렇죠? 자, 또 하나 여기 X2년 가끔 말문대로 이런 문제고 나온다고 X2년은 기말 재고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전부 원가 계산의 이익이 변동가 계산이익보다 무조건 커요. 무조건. 그렇죠? 얼마만큼 커? 3만 원 곱하기 8원 해서 24만 원만큼 무조건 크다고. 이건 무조건이에요. 왜? 재고 자산을 구성하는 원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변동원가 계산은 얘가 없고 전부 원가는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크다고. 됐죠?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3차 년도에 변동원가 계산에 따른 영업이익은 30만 원이다. 자, 얘만 정리해 놓으면 쉽다고 그랬잖아요. 자, 3번 3차 년도면 5만 개 팔았죠? 자, 5만 개가 판매량이고요. 한 개당 공원이 16원이고요. 고정비는 다 빼버리면 되니까 얼마? 50만 원 빼면 되죠. 얘를 계산해 보니까요. 30만 원. 맞고요. 자, 2번. 2번이거든요, 2번. 자, 3번. 2차 년도의 경우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제품 원가가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제품 원가보다 크다. 얼마 커요? 24만 원은 큰 거지. 자, 4번. 변동원가 계산에서의 고정원가는 모두 단기 비용 처리된다. 맞죠? 그렇죠? 자, 5번. 3차 년도 전부 원가 계산하에서 매출 원가는 112만 원이다. 일단은, 일단은 이게 3차 년도의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전부 원가 계산 이익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전부 원가 계산 이익은 변동원가 계산 이익 더하기 기말제품 원가 곱하기 고정제품 원가 간접비 마이너스 기초제품 원가 곱하기 고정제품 원가 간접비죠. 변동원가 계산이 이익이 30만 원이 되고요. 3차 년도에는 기말이 없고 기초가 있었잖아요. 기초 몇 개? 3만 개. 얘가 어디에서 넘어왔어요? 여기에서 넘어온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한 단위당 고정비가 얼마짜리였어요? 8원짜리였잖아요. 8원짜리. 그래서 곱하기 8 하게 되면 전부 원가 계산 이익이 얼마가 돼요? 얘가 6만 원이 됩니다. 됐죠? 이것도 일반적인 문제죠. 이걸 풀 때, 이게 가장 쉬운 스타일이고요. 조금 문제가 복잡하게 나온다면, 뒤에 또 나와요. 복잡하게 나온다면,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이제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도 있어요? 제공품이 있는 경우도 봐야죠. 특히 제공품이 나오면, 우리 가공원가, 즉 고정제조 간접비는 가공원가의 한 종류잖아요. 가공원가는 어떻게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요? 균등 발생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완성도에 따라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또, 정상원가 계산, 표준원가 계산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고정제조 간접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정배부율, 표준배부액이 되겠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자, 근데 5번은, 얘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매출원가를 물어봤죠, 매출원가. 그러면, 3차 년도에 전부원가 계산하에서 손익계산서라고 작성해 볼게요. 자, 3차 년도 손익계산서. 매출 몇 개 팔았어요? 5만 개 팔았죠. 한 개당 판매의 가격은 30원이 되세요. 150만 원. 자, 이제 매출원가, 이걸 물어본 거라고, 이거를. 자, 근데,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자, 왜 실수를 하냐면, 얘만 봐, 얘만. 얘만 보다가 실수하는, 특히 전부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 변동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 실수해도 괜찮아. 왜? 답이 똑같거든, 실수를 해도. 자, 무슨 얘기냐면, 이 5만 단위는 전기 넘어온 3만 개하고요. 단기 생산분 2만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얘랑 얘랑 원가가 달라. 일반적으로 얘는 같아. 얘는 같은데 뭐가 달라요? 단위당 고정비가 다르거든. 즉, 전기에 넘어온 3만 개의 제조원가는 변동 제조원가 10원에다가 한 개당 고정비가 얼마짜리예요? 8원짜리야. 하지만, 단기 생산분 2만 개는 변동 제조원가 10원에다가 얼마짜리예요? 20원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2개가 쪼개지는 거예요. 전기에 넘어온 거 3만 개는 18원이 되고요. 단기 생산분 2만 개는 30원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더 해보니까 114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얘가 114만 원이 되고요. 매출 총립 계산해 보니까 36만 원이 됩니다. 36만 원이 되고 판간비 몇 개 팔았어요? 판간비 5만 개 팔았는데 한 개당 판간비가 4원이니까요. 20만 원이 되고 고정판간비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10만 원이죠. 그래서 전부원가 계산하에 영업이 계산하 보면 6만 원.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쉽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좀 어렵게 나온다면 이걸 물어본다든지 또 정상 표준원가 계산을 적용한다든지 얘도 사실 여러분 실수하기 쉬운 문제죠. 답은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쉬었다 할게요. 자, 쉬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